주먹! 아니 주먹을 비워놓고 어디 갔다 이제 와? 어! 먼저 들어와 계셨네들 안녕들 하셨수? 잔치가 있어서 저 아랫동네 다녀오는 바람에 한참 걸렸지 뭐유 근데 내가 거기서 아주 신기한 얘기를 들었지 뭐유 댁들도 한번 들어보실라우? 저 아랫마을 어느 집에 애들이 일곱 쌍둥이라는데 글쎄 일곱 명의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답니다 다들 마음씨도 착하고 똘똘한데 애들이 하나씩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리보기 눈과 귀가 밝아서 천리가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보는 재주가 있고 둘째는 연이 딸깍이인데 뭐든지 손만 가져다 대면 딸깍하고 열려서 자물쇠를 아무리 꽁꽁 채워놔도 눈 깜짝할 사이에 열 수 있고 셋째는 진둥만둥 힘이 어찌나 센지 집채만한 바위를 짊어져도 끄떡이 없다고 합디다 넷째가 맞은 둥만둥인데 몽둥이로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멍하나 들지 않고 아픈 줄을 모르고 다섯째는 뜨거워도 찰세 얘는 그냥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차갑다고 난리라대 여섯째는 자른둥만둥 칼에 베이고 찔려도 아무렇지 않다고 합디다 일곱째는 깊으니 얕으니 얘는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낮은 데 있는 것모냥 무릎 밖까지만 물이 찬다고 합디다 지난해 가을에 가뭄이 아주 크게 든 적 있짜노 그때 다들 얼마나 힘들었소 특히 아래 꼴은 돈이고 바치고 다 말라가지고 피죽도 못 끓여먹고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었짜노 그때 그 고의원님이 얼마나 악질인지 지 곶간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백성들한테는 나눠줄 줄도 모르고 저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오 하루는 천리보기가 산에 올라가서 관청을 내려다 보니까 그곳 곶간에 쌀까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아니 저게 다 쌀이란 말이야?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원님 혼자 호의호식하다니 그래 저 쌀을 가져다 백성들에게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일곱 쌍둥이가 모여서 의논을 했고 밤이 깊어지자 연이 딸까기와 진둥만둥이가 관청으로 갔다오 연이 딸까기가 곶간 자물쇠에 손을 가져다 대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곶간 자물쇠가 열리지 않았겠소? 그러니까 진둥만둥이가 산더미 같은 쌀까마니들을 몽땅 지고 나왔다오 일곱 쌍둥이는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소 다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쌍둥이 덕분에 살았네 살았어 와 얼마만에 먹어보는 쌀밥이야 한편 곶간에 있던 많은 쌀들이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원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나지 않았겠소 나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알아보니까 쌀을 훔쳐간 것이 쌍둥이란 걸 알아냈다오 그래서 나졸들이 쌍둥이네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천리복이가 멀리서 이걸 보고 마진둥만둥만 남겨놓고 모두 숨게 했지 그래서 나졸들은 마진둥만둥만 잡아서 원님 앞에 끌고 갔소 니가 느자구 없이 나의 쌀을 싹 다 가져가 불었어야 아야 몽댕이로다가 저놈 볼기를 뒤지게 쳐불어야 나졸들이 마진둥만둥을 묶어놓고 볼기를 마구 치는데 이상하게 마진둥만둥이가 실실 웃기만 하네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나졸들이 팔이 떨어져라 곤장을 치다가 지쳐서 다 쓰러져버렸다오 그런데도 마진둥만둥은 계속 아유간지러 아유간지러 하면서 웃기만 했지 이 모습을 본 원님이 약이 올라서는 마진둥만둥을 아예 죽여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오개가 두었지 오메 복창 터져버려 니 내일 펄펄 끓는 물에 쳐 넣어볼 것인께 두고 보더라고 이때 천리복이가 관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다가 연이 딸까기와 뜨거워도 찰새를 보냈수 연이 딸까기가 옥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고 마진둥만둥을 빼내고 뜨거워도 찰새를 들여보냈지 그런데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는데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 이튿날 원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펄펄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게 해서 뜨거워도 찰새를 넣으라고 명했다오 불을 지펴서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는데 이상하게도 뜨거워도 찰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오들오들 떠는 게 아니오 어우 추워 물이 너무 차가운데 에, 에, 에치! 아따 니들 뭐하더냐 더 뜨겁게 해야 돼 뜨겁게 오 엄마 물이 차가운 것이여 뭐여 나가 담가봐야 쓰겄네 원님이 펄펄 끓는 솥에 손을 담갔으니 얼마나 뜨거웠는지 시뻘겋게 데인 손을 잡고 대굴대굴 굴렀다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천리복이가 그날 밤에 연이 딸까기를 보내서 뜨거워도 찰새랑 자른둥만둥을 바꿔치기 했수 이튿날 자른둥만둥을 끌어내어 멍석에 앉혀놓고 망나니가 칼을 휘둘러서 목을 베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목이 떨어지기는 커녕 피가 한 방울도 안 나고 멀쩡하게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 게 아니겠수 원님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하다가 곧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오 그날 밤에 또 연이 딸까기가 와서 자른둥만둥과 깊은이 얕은 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겠수 이를 눈치채지 못한 원님은 다음 날 아침 깊은이 얕은 이를 배에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는 깊은이 얕은 이를 빠뜨려 버렸지 아 그런데 얘가 누구요 깊은이 얕은이 아니요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는 걸 보더니 사또가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와마 여가 얕은 물인 것 같은데 아야 나가 들어가 봐야 쓰겄다 오메 내가 먼저 뒤져불게 생겼네 이렇게 악덕원님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가까스로 바닷물에서 건져 올려지긴 했는데 약이 오르고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요즘 그 마을은 일곱 쌍둥이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덕담까지 남겨주면 더 좋구 그럼 다음에 또 오시구랴